일단 이곳을 벗어났으니깐 좋겠습니다 신나? 회학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이 몸에 닿는 걸 싫어하십니다 처음은 실수지만 남은 의도로 간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회학께서는 신발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너 대신 말 아닌데 형아, 또 부족이 발견됐어? 오늘은 8장이고 오늘까지는 51장이야 진짜입니까? 왜? 앞으로는 프랜키스도 입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네가 나 마감 줄 거잖아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그리고 너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어? 진짜 알고 계세요? 넌 진짜 참수다 그렇게 비교지니 황제한테 말버리지 그게 뭐냐고 뭐든 다 즐겨 여기 다 내 거야 어? 내 꺼! 날 잡았네? 조용되자? 하지 마십시오 태국어 불리야네 우리 형이 우리 형이 우리 형이 우리 형이 우리 형이 어? 우리 형이 나의 힘이 내 쫙가 달라고 제발 우리 형이 내 옆에 나이로 편한 날 봐 어휘를 들라 이르겠습니다 마마님! 야, 마마님 안 돼? 한국 마마님! 야, 전화 줘 이거 좋아! 그래 내가 부총리한테 넘어갈까봐 솔직히 이쁘긴 하지 않습니까? 걱정 마세요 어, 예쁜 사람 압니다 내가 깨서요 어깨로 보여야 돼요 예 영희만 봤으면 싶은데 걱정 말고 조상봉에게 보고도 말고 조퇴장 있으니까 내가 더 안아버리 나이 배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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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your baby 내게 날 맡겨봐 새로운 노래가 될 거야 저거 피셜 너무 힘적하고 오피셜 딱딱이잖아 난 막 시궈줘 그이 아홉은